하나금융투자그룹에서 지금 셀트리온그룹 회계감리 결과 이슈 코멘트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네요. 예전에 선민정연구원 이후에 지금 하나금융그룹에서는 박재경 애널리스트가 이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회계에 관련돼서 결과가 나오고 코멘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3월 11일자 셀트리온그룹 회계감리 관련 증선위 의결사항을 공시를 했고 증선위는 11일 임시회의를 열어 셀트리그룹 회계감리 조치 의결을 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남에 따라 검찰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를 통해 거래정지 불확실성 해소 관련 이슈 부각한 시작한 지 1월 14일 이후 주가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 전망 이렇게 봤는데요. 1월 14일이면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4일이면 요정도 거든요. 가격대가 그죠. 그러면은 19만원 20만원 정도인데 박재경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만원 정도까지는 되돌림 전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셀트로 헬스케어 재고자산 재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고 대신 사후정산 변동된가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사후정산 지급 예상액을 매출, 매출 채권 차감으로 계산하지 않은 부분을 언급 파트너사 계약이 사후정산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 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네요. 이번 의결과 더불어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성으로 판단돼 셀트로 헬스케어의 개발비 과개 대상 관련해서는 18년도 재무제표 정정 진행하여 기 반영, 향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셀트로 헬스케어의 지적 사항 역시 반영 시점에 대한 이슈로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반영 시점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지 지금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이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진짜 4년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증선이 좋지 내용에는 과징금, 감사인 지전, 내부 통제 개선 권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시정 요구 등이 포함됐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견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과징금이 얼마 나오는지 보죠. 지금 과거에 대우조선 해양은 45억원, 삼성바이로릭스는 80억원 수준인데 아마 위반 액수의 2 내지 20% 수준이니까 셀트리온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회계감리 결론은 셀트리온, 셀트로 헬스케어, 셀트로 제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셀트리온은 개발비 과대 계산, 헬스케어는 특수 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제. 주석 미기제 같은 게 정말 제재 대상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재고자산 과학의 대상 16년도 130억원, 그렇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12억원, 366억원, 312억원 258억원인데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과징금이 나오는지 보시죠. 물류비 절감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개발비로 과대에 계산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종속기업 재고자산 평가 손실비 계산. 아휴, 진짜 셀트로 제약 2016년도에 130억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13년도에 1136억원, 2014년도에 896억원, 15년도에 플러스 20억원. 자회사 매출 및 매출원과 과대, 과소개상. 과소개상도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발비 과학계 대상의 경우 18년도 재무제표 정정, 향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없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감리 지적사항은 모두 과거 회계처리에 대한 기간 귀속 차이로 인한 것이며 회사의 현재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없다. 이걸 가지고 산안을 끌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발비 과학계 대상의 경우 18년도에 재무제표 정정, 향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없음. 그러니까 이게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다 반영을 시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산안을 끌었습니다. 조치 내용도 보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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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지정 2년, 내부 통제 개선 권고, 시정 요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감사인 지정 3년, 해임, 내부 통제 시정 요구. 셀트리온 제약은 감사인 지정 2년, 내부 통제 개선 권고, 시정 요구. 이렇게 지금 하나금융 투자에서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 이슈에 대한 코멘트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목표 주가를 새로 산정하지는 않았는데 1월 14일 이후 주가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 전망이라고 했으니까 내일부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